24기, 14기동대, 24기, 24기동대, 24기동대 여경을 대표하는 여자 기동대이기 때문에 여자 기동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참시대. 그때 제 밑에 7명이 있고요. 동기들이랑 또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통하는 점도 많고 집회 시위 현장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하시거나 그런 곳에는 저희가 꼭 항상 시민 곁에 있는 동기동대, 24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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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기 계속 출동하고 계속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최대 시간을 알 수 없다 주민분들이랑 생동도 있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시고 경제분도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낼 때도 많아요 아, 남들 쉴 때 내가 남들을 지켜주고 그러는구나 내 역할을 내 꾸구나 저희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건 좀 알아주실 거예요 특히 여자 기동대가 모일 때 항상 요청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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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